여러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353페이지인데요. 353페이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상수도 본관에서 이렇게 지하저수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물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을 우리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류를 해야 되는데 방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그냥 방류를 하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강물이나 이런 데로 갔을 때 문제가 없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정화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오음을 처리 시설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부여산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과계를 거치고 부패조가 있고 산화조가 있고 소독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패조 그리고 여과조 이렇게 산화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독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부여산소에 가지고 많이 암기를 하시는데 부패조에는 뭐가 있어요? 현기성균이 있죠. 여기 산화조에는 호기성균이 있죠. 그래서 이 현기성균하고 호기성균들이 이제 이 부패조에서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미생물이 여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는 수질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처리가 개인 처리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류를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가는 도중에 일부를 또 이쪽으로 방류를 이렇게 빼도 안 되고 여기서 처리하는 도중에 빼도 안 되고 이 마지막에 이리로 가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지사항으로 법으로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353페이지에 그 아래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금지행위. 그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1번부터 보면 하수도 법령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의 운영관리가 있죠.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다음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너 물타서 버리지 마. 아니면 배관을 안 거치고 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 2번을 보시면 그 개인 하수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배출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물을 섞어서 배출하면 안 된다. 3번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방류를 할 때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도 안 된다. 오수 아닌 오수를. 정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 하수시설의 경우에는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원을 끄면 어떻게 해요? 오수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 하수시설에 유지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그래서 이 개인 하수시설은 우리가 얼마,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해라.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하고 비교해서요. 저수조가 있어요. 저수조. 저수조는 1년에 몇 번 이상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 이상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연 2회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빗물, 저유조가 있어요. 빗물. 우리가 빗물도 저유조라고 해야 되나요? 저장. 저장소가 있는데 저장소로 해요.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청소해야 돼요? 이것도 두 번 청소해야 돼요. 2회. 2회 청소. 2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으면 우리가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 그러면 우리가 보관을 할 때에는 이 개인 하수시설은 얼마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나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보시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하수시설은 3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하라고 했어요. 3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저수조는 얼마 보존을 해야 돼요? 2년이죠. 2년. 2년 보존을 하면 돼요. 그럼 이 빗물은? 빗물도 3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에서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3년 보존하는 것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수근이가 한암에서 빗물을 넣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법이고 근로기준법이고 하수도법. 그래서 하수도법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 하수도시설. 그래서 이거는 3년 보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남녀고용평등에서 육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성희롱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관을 또 3년을 했어야 돼요. 빗물. 빗물. 물 재생, 재사용이죠. 그 법령에 의해서 이 빗물. 빗물도 얼마를 이렇게 한다고요? 3년 보존. 보존문서가 3년 보존문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저수조는 2년 보존 이렇게 보면 이게 놀이터 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이거 이제 노조 그러니까 연합 그쪽 보시면 그쪽 서류들을 3년 보존하면 돼요. 그래서 종화전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의 내부 청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존은 3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355페이지를 보시면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 시 신고를 하고 버려야 된다. 미리 신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수질을 우리가 이제 수질 기준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하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여기로 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다든지 이 수질 기준보다 이상으로 이렇게 방류를 할 때에는 그냥 방류를 하지 말고 신고를 하고 방류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들한테 미리 신고를 하고 방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주요 기계장치 등이 사고로 인해서 정지된 경우 단전, 단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물이 없어서 정화조 운영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정상 운영을 또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이런 때에는 신고를 하고 우리가 수질 기준보다 높은 거를 방류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신고하고 허락을 득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질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 관리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수질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최초 교육은 채용이 된 이래로 1년 이내에 교육을 좀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관리인이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하는 그런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58페이지에서 보시면 7번에 2번에 끝에 보시면 장부의 보존기간이 있어요. 보존기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얼마 보존해라, 3년 보존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가 그 용어들은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좀 넘어가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364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364페이지로 보시면 거기에서 또 용어가 나와 있죠. 수질 오염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오염 지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가 BOD가 있죠. BOD. 우리가 이제 바이오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니까 뭐예요? 이게 생이잖아요. 생.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이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걸 BOD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생물이라는 것은 뭐가 살아있는 게 있대. 그럼 뭐가 살아있어요?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오염이 됐는데 이 미생물이 정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정화시킬 때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뭐다? BOD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COD가 있어요. COD가 COD는 우리가 생물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이 빠졌잖아요. 생이 빠졌으니까 대신에 이제 케미칼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그럼 뭐예요?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없죠. 미생물이 거기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더 많이 상해서 어떻게 됐다?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 화학적인 화학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을 넣어서 그 약품으로 이제 이거를 정화를 시키는데 물을 정화시켜요. 정화를 시키는데 화학적으로 해도 거기에서 산소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해보는 것이 우리가 COD예요.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가 CO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DO는 뭐냐? 그러면 용전산소라고 해서 우리가 물속에 산소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치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SSU 부유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부유물질이 뭐냐 SSU가. 그래서 이게 맞냐 SSU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입경이 2mm 이하의 불용성. 불용성이란 건 뭐예요? 물에 녹지 않는다. 불용성. 그래서 녹지 않고 뜨는 물질. 그거를 PPM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SU가 부용성 물질로 물에 뜨는데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물에 뜨는 그런 물질인데 PPM으로 나타냈다. PPM은 뭐예요? 백만분의 1로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백만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PPM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컴이라는 것은 정화존에 오수 표면 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를 얘기하고 활성온이는 퍽기조 내에서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반응하여 세포가 증식되는 솜 모양의 위생물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온이는 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이 있잖아요. 덩어리들 변을 얘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온이가 다 정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우리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가시면 BOD 제거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BOD 제거율이 있는데 이 제거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BOD 유의 BOD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 BOD 분의 여기서 유의 BOD 마이너스 우리가 유출 BOD가 있죠. 그러면 유출 BOD. 구박이 이제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니까 100% 이렇게 하면 BOD 제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 그 산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주 옛날에 이렇게 물어봤던 시험들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건 이제 그 문제로 이렇게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여산소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BOD가 이렇게 섞여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입수 BOD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는 유출수 BOD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입수에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200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BOD 200인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입수 BOD가 200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럼 유출수 BOD는 얼마인데 그러면 여기도 200. 유출수 BOD는 여기에서 정화가 반절 정도 됐더라.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게 100이라고 하면 여기 100을 넣겠죠. 그럼 200이 100이면 또 20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나요. 이게 0.5가 나오죠. 그러면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50%가 되죠. 아 그러면 제거율이 50%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BOD 제거율을 여러분이 살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BOD 제거율이 시험 문제에서 푸는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서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365페이지 급탕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급탕설비. 그러면 급탕설비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탕은 뭐냐면 급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대에서 따뜻한 물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좀 쓰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급탕이 되겠죠. 그래서 급탕설비. 이 급탕설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보시면 개별식 급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식 급탕 방법은 우리가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간온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순간온수기는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직접 가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벤츠리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온수기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나요? 이발소나 미장원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간온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탕형 온수기 뭐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많이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다이얼처럼 있어요. 온도를 좀 조절하는 써머스텟이죠. 써머스텟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꼭지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물을 데펴놓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탕형 탕비기예요. 그러면 이제 써머스텟이 있어서 온도를 조정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거의 끓는 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고 지금 이거를 10배 아니면 한 100배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게 뭐냐면 저탕형 탕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샤워를 할 때 샤워기 쭉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 부스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저탕형 탕비기예요. 원리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써머스텟이라고 하는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기수 혼합식이 있어요. 기수 혼합식 탕비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증기가 이리로 막 나오면서 물을 데펴버리죠. 여기 이제 거품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열 효율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열 효율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열이 없이 효율을 여기에서 다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온수를 금방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식 급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중앙식 급탕 방법이 있겠죠. 이제 중앙식 급탕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는 이제 직접 가열식이 있고 간접 가열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제 그 직적 가열식이 있고 간접 가열식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특징 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직적 가열식은 뭐냐면 이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에서 아래에서 불을 이렇게 직접 가열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보일러가 그 보일러 자체에 있는 물 그러니까 보일러가 뜨거워지면 안 되겠고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일러가 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 전체가 보일러고 이 안에 이제 물탱크가 있다면 이 물을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끓여서 우리가 이제 저탕조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물을 모아요.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아지면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대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기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가고 끝나는 기능을 직접 이렇게 보통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세대는 따뜻한 물을 쓰려면 물을 많이 빼내야 여기서 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접 가열식은 우리가 보일러를 쓰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일러를 쓰는데 이게 저압을 쓰느냐 고압을 쓰느냐 여기는 어떤 걸 쓰고 있죠? 저압을 쓰는 게 아니라 고압을 쓰고 있습니다. 고압 이거는 대형에서 쓰겠어요? 소형에서 쓰겠어요? 이건 소형에서 써요. 소형 그러니까 조금 쓰는데 그런 데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접 가열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가 저탕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가서 이렇게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을 이리로 보내서 이 저탕주를 데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이 이렇게 가서 또 이제 이렇게 세대에 공급을 하겠죠. 이렇게 공급을 쫙 하고 반탕이 돼서 다시 이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간접식 가열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보일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주로 대형에서 쓰겠죠. 대형 좀 큰 곳에서 이렇게 써요. 대형 그리고 이건 보일러가 이건 어떻게 해요?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이건 저압이에요. 저압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대형이면 물을 보내려면 고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이 들려요. 이건 저압이다. 왜? 이건 오히려 직접 가열식이 보일러 고압을 써야 된다. 왜요? 왜? 그럼 봐봐요. 보일러에서 가는 거리를 따져봐요. 야가 더 많이 가요 아니면 야가 많이 가요? A, B 그러면 이거는 1번이 많이 가요? 2번이 많이 가요? 이 보일러에서 나가는 힘이 1번이 더 워낙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2번은 봐보세요. 간접 가열식은 짧은 거리만 돌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 가열식은 이 저탕조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만 돌고 나오면 되니까 저압이어도 상관이 없고 저 직접 가열식은 멀리 가서 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고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림만 하니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탕설비를 보시는데 우리가 현열이 있고 잠열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열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설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온도 변화에 관계되는 열로써 물 1kg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 도시로 이렇게 임으로 0도의 물을 100도씨에 올리는데 총 열량은 100kcal가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온도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잠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계속 안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열과 우리가 0도씨에 물이 있어요. 0도씨에 물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열하는 열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100도씨의 물이 있어요. 100도씨의 물 여기에서도 가열하는 이게 물이에요. 달 그리고 100도씨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체로 변하겠죠. 수증기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0도씨 오기 전에는. 여기는 얼음이잖아요. 얼음 그러니까 물은 여기 구간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서 가열을 한다고 해서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온도는 변함이 없어 이쪽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물을 가열하면 기체로 변하기만 했지 상태의 변화만 있었지 여기는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온도 변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잠열. 잠열이 되는 거고요. 온도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물을 좀 가열을 하면 1도씨에서 5도씨, 10도씨 이렇게 해서 100도씨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보이는 것을 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열과 우리가 현열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엔탈피라는 건 뭐였어요? 현열하고 잠열하고 더하는 거. 더하면 그게 엔탈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개론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탕 공급 방식이 있죠.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고 우리가 열량의 단위 환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와트는 1줄 세크예요. 1주 동안의 1줄이에요. 그런데 1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860킬로칼로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0.4칼로리 세크죠. 거기다 60을 곱하고 또 60을 곱한 데다 60을 곱하면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초에서 분으로 갔다가 분해서 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860킬로칼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킬로칼로리가. 그게 원래는 864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그 4 정도는 그냥 지우고 860.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탕 공급 방식에서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역한수 방식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딸막에게 나왔지만 우리는 실무라 딸막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리버스 니턴 방식 이 역한수 방식은 시설하고 실무랑 다 통틀어서 하면 우리 시험이 생겨난 이래로 10번은 나왔어요. 10번은.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리버스 니턴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온도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하향식 배관 방식의 경우 온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탄간을 거꾸로 회전시켜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관의 길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탄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멀리 돌려서 이렇게 엮어지게 만들고 또 멀리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가까운 데서 공급이 되는 데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관 내 길이도 일정하면서 그 유량 공급이 일정하게 되면서 온도도 일정하게 이렇게 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식이 리버스 니턴 방식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일러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딱 넣어서 그냥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이 위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차가운 물이 이렇게 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량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분배를 시켜버리니까 리버스 니턴 방식은 그러면 여기가 거의 여기 있는 10층이나 여기 있는 2층이나 거의 온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리버스 니턴 방식을 쓰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잘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급탕 배관 시광상의 주의사항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멘